다음은 4월 총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불병 선거구로 이뤄진 화성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 신설과 조정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화성시 병선거구에는 현역인 권칠승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서는 여러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제20대 총선 당시 화성 각과 을의 일부 지역을 가져와 신설된 화성시 병선거구. 반월동과 진안동, 병점 1, 2동과 봉담읍 일부 등으로 이루어진 선거구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잇따라 승리하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화성시 인구 100만 돌파로 정선거구 신설에 따른 재편이 유력해지면서 병선거구도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0시 기준 병선거구에선 총 5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권칠승 현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 출신 여성 후보인 이은주 후보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9대와 10대, 11대 경기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현 행정사인 나원주 후보도 예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화성산업진흥원 초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석호현 전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남주원 세명대학교 부교수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지원센터 센터장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화성시병 유권자들.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의 누가 본선에 올라 승리를 거머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